예. 여보. 어, 어서와. 그 케이밍 글러브 이기마 회장님이셔. 당신 처음 뵙지? 아, 네. 아, 저는 처음이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군면이신가요? 아, 전에 경제인 부부 모임에서 한 번 뵀습니다. 워낙 미인이시라서 한눈에 확 들어오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아, 예. 그런가요? 아, 따님이신가 보군요. 아, 예. 제 딸입니다. 최진아 인사드려. 잡지에서 뵀습니다. 실물이 훨씬 인자해 보이시네요. 아, 그래요? 아, 역시 엄마를 닮아서 굉장한 미인이시네요. 하하하. 아빠. 그럼 둥현 손님이 와계신데 나중에 올게요, 서희는.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금방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마침 뭐 근처 필딩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장 의장님께 인사드리려고 잠깐 들립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멋지게 한 번 대접을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하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하하하. KBS